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차를 버리고 숨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이 운전자는 과거 두 번이나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. 최승훈 기자입니다. 경찰관들이 급하게 차에 타고 검은색 차량을 쫓습니다.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실제로 음주가 감지되자 운전자가 차를 급가속해 달아난 겁니다. 차량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더니 급기야 인도로 올라갑니다.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한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쳐 지인의 집에 숨었습니다. 경찰이 차량 명의자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.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 변호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.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1인법인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또 A 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보고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A 씨가 몰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되었는데도 도주하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최승훈입니다. 이승훈입니다. 백성민 육안 첫 손님입니다. 원두